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요아께 은총을 바려느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제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서금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솜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아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며마 결실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문서를 볼 때에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의 단락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전체를 같이 묶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부와 술부를 대비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주어가 뭔지 수로가 뭔지 같이 대비를 해보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보죠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무엇이 대비가 됩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러면 훈계하고 징계하고 같은 맥락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즉 징계를 좋아하는 자와 대비되는 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뭘 좋아하는 거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훈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그럼 1절과 맥락을 같이 연결하면 2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선인 그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요 악인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선이 못하고 악인의 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또 4절에서 누구와 연결됩니까 어진 여인 그러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연결되죠 욕을 끼치는 여인 5절에서는요 의인 악인 6절은 역시 악인과 의인 7절도 악인과 의인 8절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나 맘이 구분자 지혜대로 하는 사람과 맘이 구분 사람 9절은 비처림이 연결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을 빚자는 나옵니다 10절은요 의인과 악인 11절 자기 토지를 경적하는 자 즉 부지런한 자를 말하겠죠 또 방탕한 자 게으른 자를 말하겠죠 지혜가 없는 자 12절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비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을 하나 삼은 것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는 제목을 삼었습니다마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훈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죠 훈계 다른 말로는 징계죠 훈계와 징계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승리의 말씀은 이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은 다른 말로 지혜이죠 그러니까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좋아한다 지식과 지혜에서 자문서의 지식과 지혜는 결국 뭐로 인결되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고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요 굉장히 남의 지적지를 싫어하거든요 이거 뭐 그 사람은 훈계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책만 달지라도 그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지적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어떤 지적을 한번 받으면 그것을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착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착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남의 지적을 싫어한가요 내가 그거 듣기 싫어서 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적을 들을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또 속에 감추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분별이 안 됐어요 누가 지적을 너무 싫어서 그 짓을 다시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지식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혹 틀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게 아직도 인식되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AD와 BC를 잘 구분이 그러니까 그 약어가 BC는 영어고 AD는 아람어가 라틴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영어 약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박혀 있거든요 아 그건 모를 수 있잖아요 BC, AD 그 제도를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원정, 기우 그것을 일부러 찾아보고 영어 약자 안 찾아본다면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AD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영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 틀린 것들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죠 타이핑하다 보면 오타가 났는데 그 구절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요 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주사회는 그러죠 당신은 원고 그거 좀 제대로 안 보고 뭐 하느냐고 또 주부의 요즘 잘 안 틀리잖아요 안 틀렸고 예를 들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훈계, 지적질, 책망, 교훈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훈계를 할 때 진짜로 예예 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상관이 뭔가 지적을 하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상화관계가 분명할 때 내가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짤리고 이럴 때는 억수로 말 잘 듣는 척 하지만 나중에 퇴근하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포장마차 앉아서 이 순댓속 같은 세상 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부장욕하고 과장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훈계를 중화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죠? 선악과 다 먹고 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유혹 자체가 뱀이 유혹할 때 너 이것 다 먹으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검령이죠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없네요 두 개도 아닙니다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너 따르면 죽으리라 그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 또는 차이 또는 여왕 경예를 알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더 깊은 생명과 연결된 죄와 연결된 그리스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언약들이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단 겉으로 볼 때는 하나라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 알으란 말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은 그 하나조차도 단 하나의 금령인 그 하나조차도 선악을 따먹으면 그 하나의 금령조차도 안 지켜도 돼 이게 우리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소설도 나오고 이런 소설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금지하면 더 욕망하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욕망이 안 생겼을 때 율법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니까 하라니까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이걸 통하여 율법은 우리의 뭘 드러내요 아 이게 죄인이구나 하지 말라면 예 하면 되고 하라면 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 딱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정당하게 하는 말은 아이들은 뭐로 들리죠 잔소리를 들려요 그게 바른 말이잖아요 손 씻고 밥 먹으라 일어나면 이부자리 좀 개어라 숙제는 하고 자라 그건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그게 자기한테 잔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묵자식이 누구 닮아서 그런지 하지 말고 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미 아담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하여튼 말 안 들어요 교훈과 책만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자문이 사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근원적인 우리의 불순종함을 알지 못하고 그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거니까 나 훈계를 좋아해야지 하고 겉으로 위장해낼 수도 있어요 겉으로 위장해서 훈계를 순종 잘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정말로 훈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는 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훈계를 싫어하는데 사실은 설교 시간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훈계하는 시간이잖아요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이 그러면 초창기부터 저를 만난 사람은 그러면 새벽기도 금요일 다 빼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이 세 개만 해도 이 세 개만 해도 만 18년 계산하니까 약 7500번을 해요 아니 7500번을 잔소리 듣고 앉아있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제가 제 말로만 잔소리했다면 저는 교훈한다고 하지만 저는 훈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로 들어요? 잔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7500번 잔소리했다면 그거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도 훈계와 책만을 받으면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혹 사람의 말로 들린다면 이건 못 듣습니다 너는 잘 아나? 늘 그런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제가 한교에 한 18년, 19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책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표적 삼아 책만했다고 그래요 자기 뒷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했다고 내가 그 사람 뒷조사하러 다닐 시간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양날을 가진 금이구나 말씀의 금은 제가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만을 전하는 자이지만 나를 먼저 베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베이지 않구나 그래서 늘 제 자신을 먼저 공격하죠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뭘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훈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쪽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짐승 이러더라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같이 훈계를 받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다시 보시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짐승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나 우리의 본성은 사실 짐승이에요 훈계 다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도 훈계 좋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짐승들은 사실은 제갈이나 굴레를 끼우면 길들여집니다 짐승은 길들여져요 그런데 사람은 뭐로 길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코를 끼우겠습니까 아니면 말처럼 제갈을 물리겠습니까 아니면 노새처럼 굴레를 씌우겠습니까 아니면 개처럼 이렇게 목줄을 매겠습니까 짐승은 그런 굴레로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길들입니까 10편 32편 한번 찾아보시죠 10편 32편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미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마친다고요 훈계하시죠 이게 율법으로 선지자로 우리의 갈길을 보여주고 훈계하고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너희들은 무처럼 되지 말라고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요 제갈을 물리고 말에 제갈을 물리고 노새같은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끌고 가야 되겠니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제갈을 물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려워다 지금 자문세 1절 말씀과 참 비슷하죠 그냥 여호와의 훈계하고 교훈과 책망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면 제갈을 이렇게 메워서 안 끌고 가도 되는데 말과 노새들은 제갈을 물리고 정말 사람이 길들면 길들어지는데 너희는 그냥 말 좀 들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내십니까 징계를 가지고 다루시죠 교훈과 징계 같은 의미로 쓰는데 교훈에서 말한다면 징계를 가지고 다루세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스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이든 영역을 통해서 솔로몬에서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고 가실 때에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다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12장 2절입니다 선인은 이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기하심을 받으리라 1절과 인기를 하면 선인은 어떤 사람이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을 깨하는 자는 1절과 인기를 하면 뭐가 되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 즉 악을 깨하는 자는 정지의 하심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호와의 말씀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면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고난의 매를 가하십니다 채찍을 가하시죠 이게 사신은 사랑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가 되죠? 사신자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택하지 않는 자보다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훨씬 고난이 많단 말이죠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절 2절 다시 한번 더 정리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도 무슨 시간이에요? 훈계하고 교훈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우스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하는 시간이에요? 교훈 받는 시간, 책망 받는 시간, 바르게 함을 받는 시간, 의로 교육 받는 시간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책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내 마음에 좋은 이야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원하는 말을 그 들으러 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교정하는 거죠 교정, 교정함을 받고 그래서 의로 교육을 받는 자리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짐승 같은 길이죠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멸망하는 짐승은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 가치관을 따라온 그 삶의 환경 거기에서 나온 진리라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멸망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예레미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피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 말 들으라 예레미야가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황피해서 망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선지자의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망했잖아요 율법이, 시편이, 자문서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훈계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인생들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상태예요? 짐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훈계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호의 말씀이 싫었으면 여호의 훈계가 싫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럼 배척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승용한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빚을 꾸미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선지자들 시대에 살았다는 우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나 죽이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말 잘했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후손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구나 그런데 너희도 너희 조성의 양을 채워야 한다 내가 보낸 선지자들 아베를로부터 성전 마당에 죽은 사가라의 피까지 너희가 다 피를 흘린 그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증가한 나도 너희가 죽여야 된다 너희 조성들의 양을 채워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승용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세요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마하며 의의 길로 하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자기를 배워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대단한 영광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막 그냥 나가 자빠지고 그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교훈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생명에 이르는 교훈과 훈계는 오늘도 멸시받는 모습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짜 교훈과 훈계를 싫어하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확장시켜주고 내가 세상에 영광받을 그런 교훈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고 쭉 훑어보면 알아요 어디에 미적 꺼져 있는지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내 좋게 하는 거 내 크게 하는 거 내 잘 되는 그런 일만 빨간 줄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 보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제하심을 받으려니 그러나 선인은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들인 자라요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또 다시 봅시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은 굳게 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70대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존재 기반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기반이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것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적어도 동양에서 이 동양문학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사람 인정을 받지 그런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집사 부부 정도 되면 우리의 자녀가 어느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됐으면 꼭 성공하고 높아지지 않고 1년 대학 안 나와도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반 대학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월급 제대로 나오는 회사 취직하고 아니면 공무원 정도라도 하면 욕 안 넣어먹을 정도 그런 기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고 장노고 목사고 교회 직분자 같으면 야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더 공부 좀 해라 네가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에 못 가고 뭐 그러냐 이러면 부모 이름이 어찌 되겠냐고 이런 체제 이런 사고방식의 우리의 인생의 바탕을 깔아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뭔가 세상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실패인가 아닌가 라는 식의 그 잠재의식들을 우리가 다 했어요 이게 악으로 자기의 존재 기반을 삼은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다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마귀한테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기반이 진짜 영혼의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3절을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가치관을 따라 이게 사람의 사는 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 안 한다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세상 가치관에 자기 존재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존재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다고 하면 예 이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라는 그 존재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 명이 야 너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정말로 든든히 서 있다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배워오던 그 지식들 그 전통들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게 성공이야 라는 그런 가치적도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주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대부분 설교 내용이 결국 예수를 믿고서 성공하라는 개념들이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예수 믿고 성공한 거야 라는 얘기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어요 이게 어느 날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 같아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요 진짜로 들리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50년 60년 다니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전통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성경에 말씀하는 그 가치관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 기반을 두고 있는지 증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잖아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게 좋지 야 너 좀 이상하다 꼭 예수를 믿는데 꼭 그렇게 십자가 좁으면 좁이는 그런 일만 있니? 성경에 얼마나 다른 말씀도 많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서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여금 교훈하고 책마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는 거죠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나는데요 3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 악으로 세우는 결국 무너져요 굳게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쓸 겁니다 그럼 의인은 뿌리를 어디에 내릴까요? 의인은 뿌리에 어디에 내릴까요? 시편 1편을 다시 또 찾아 봅시다 자 문 앞에 있으니까요 시편 1편을 봅시다 봉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제 이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적도야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복 있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호의 율법을 주야로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렸다고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명의 말씀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사귀는 마르지 않은 거고 그가 하는 모든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워가 또다 그럼 악인들은 어디에 뿌리에 내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즉 예수의 뿌리를 내지 않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판단에 그 삶의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아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서 그리 끼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에 전해져도 역시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뭘로 전해져야 돼요? 미련하고 그리 끼고 어리선 것으로 전해져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미련을 어리선 십자가가 뭐로 다가오는 거죠?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미련을 어리선 십자가 그냥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좋게 말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건 방법론 자체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요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한번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잠은 바로 뒤로 넘기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악인이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악인들은 뭘 믿어요? 사람 믿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믿는 거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를 떠난 자 이게 악인들이죠 저주받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를 의지하며 여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할 것 같으나 결국에는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에 바탕하는 주의 생명의 말씀에 바탕하는 삶과 세상 가치관에 바탕하는 그 삶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비교를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이 쳐도 오니까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치지 선지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면 어떻게 적이 우리를 치러오느냐 적들이 물러간다 누구 말 듣겠어요 거치지 선지자의 말들이 훨씬 달콤하잖아요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바벨론을 못 물려치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땅의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전노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거치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치 선지자들의 말이 진짜로 달콤한 진짜 선지자의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기도 요청을 하면 즉석에서 그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해서 어떤 데는 가끔씩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 기도를 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 그러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 기도에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으십시오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받을 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전수조사에서 안 고쳐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난발하느냐 말이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 대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같이 미가역하다면 죽잖아요 그렇게 한두 사람 예레미야 편에서 나머지 수백 명이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물론 우리 널버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존재 기반이 진짜로 생명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온 나의 가치관 우리 조상들로 보던 그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뿌리 내리고 있는가 바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불우할 만한 내용 같으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무수하고 피하고 싶은 길 그게 생명의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생명의 길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예레미야 17장 9절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더 보십시다 맘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 맘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맘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예수의 생명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헷갈리고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속고 있으면 다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아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고 마침내 어리스러운 자리라 자기는 선하다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게 마침내 불의로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악인의 모습이죠 마태분 실장 21절 27절 이미 우리 말씀 다 본 내용이죠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천국에 간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이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왜 그게 바로 주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마태분 실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듯이 무너지지 아니하니 사상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은 거죠 한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고요? 반석 위에 짓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에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보이죠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세상에 볼 때는 이 사람은 영혼하고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피패고 배차고 죽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가 체험하러 올 때 얼마나 싫어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하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들어온 세상의 종교적인 경험에 의한 것인지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30년 40년 헌신하고 충성하겠어요? 그런 확신도 없이 적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적어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일 거야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이 신앙의 바탕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야 할 그 생명이신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기초하고 있는 이 바탕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거 흔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거 주께서 흔들으신다고요 흔들어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생명으로 옮겨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게 고난이죠 허감의 근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요 이러면 어떤 나무가 쑥 뽑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무 입장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뽑히면 나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큰일 났네 이거 말라 죽는다 그런 거예요 말라 죽는다 지금 내가 뽑혀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죠 이게 허감의 근세에서 뽑아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죠 이게 십자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전복되는 겁니다 내가 기존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인생 성공, 내 행복, 내 꿈을 달려가는 이 인생이 예수 믿어서 더욱 공고화되고 연속되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전복된다니까 뒤집어져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의하여, 나를 위한 그런 하느님의 나라는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느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의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한 그 나라로 세워져야 돼요 이런 자들은요 하느님의 훈결을 받을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날마다 흔들릴 것들이 흔들어서 무너져 내려지고 흔들리고 빈자리 된 그 빈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과정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제부터 걱정할 일이 없죠 흔들립니까? 그 흔들리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흔들리면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왜 샀냐면 고아성, 고아성 맞습니까? 탈렌트 그 젊은 아가씨가 그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김창환 씨하고 책을 말한다 그 프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롤랑 바르트 책을 추천하나 제가 청년 때에 롤랑 바르트 책을 좀 반 게 있어서 그래서 샀어요 롤랑 바르트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읽고 나서 애도하는 기간을 책으로 나눠서 아주 짧게 짧게 쓴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놨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떠밀려가고 있다 죽음의 그 시간은 확정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확정되어 있어요 알아요 언제 죽을지 그건 모르지만 죽음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 남은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고 있는데 단지 시간이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아주 뭐 롤랑 바르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어디로 떠밀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고 있는 이 죽음을 떠밀려가는 이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뿌리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영혼이 멸망할 것에 뿌리로 내려 있는지 뭘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교훈과 훈계가 책망을 들어야 돼 그래서 바르게 한 것과 의료 교육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자문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서운 같게 하느니라 갑자기 선인과 악이 나오다고 갑자기 어진 여인이 나오고 욕을 끼치는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문명이 잘 맞지 않다 편집이 잘못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목과 인결되어 선인과 인결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어진 여인과 인결되죠 이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에리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너희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다 이스라엘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내 말 안 들었다 이 말이죠 몸은 끌려놔도 마음은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에스웨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버려진 여자아이로 나와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먹이고 입혀서 깨끗하게 공주로와 신부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비를 만들어 놨더니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예요? 바라만 피웠더니 이게 에스웨어 16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남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신부고 교회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죠? 신랑말 잘 들으면 되잖아요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서근같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세상의 도둑으로 말해도 되죠 아니 어진 여인은 남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자문 30장에서 현명한 여인은 남편이 막 자랑하잖아요 이 아내는 나의 기쁨과 잉마이라 자기 아내를 자랑하죠 그런데 어떤 여인은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서근같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멸류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뼈가 다 썩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속이 다 상했어요 이게 구약 역사 아닙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의 신부로서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보암직한 것으로 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제가 청년 때에 한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저 사람도 내가 신혼 때 한번 이렇게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 다 내다 오셨다 그래요 그분이 정말 얘기를 막 열심히 잘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의 신랑 앞에 나갈 때에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요한계절 19장에 보면 성도가 입은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면 그게 실 한 가닥이죠 그럼 옳은 행실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옳은 행실을 몇 개 했어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로 하늘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런 행위가 몇 가닥 나와요? 거의 없죠? 그럼 그 옷 실 몇 가닥 가지고 예수님은 완벽한 시간인데 우리 못 가요 신랑은 딴 딴 딴 하고 오는데 신부는 못 간다니까 부끄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마다 뭐 할까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왜? 신부 옷마차 입으려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이분이 외부에 나와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싶어서 그분의 테이프를 샀어요 그래서 그 본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의회 세마포 이야기를 자기 교인들에게는요 그게 내가 밖에 나선 이 얘기는 이게 원래 수동태로 입혀지는 옷이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자기 교인들 말고 바깥에 나가 교인들 보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데 너 꼬라지들 보니 전부 가짜다 이거 책만 하기 위해서 그 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겨서 의회피로 입혀지는 의회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개판이더라 그래서 좀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이 말을 하니까 그분이 가서 붕회를 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렇게 한 주 집회 갔다 오면 영적인 피로는 영적으로 풀으라 하면서 다시 기도원으로 쫓아올 보냈대요 산으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가 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뭐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더 심해졌어요 옛날 보다 진짜로 그렇게 적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뭐 어떤 뭐 100명도 채 안 되는데 한 70, 80명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배동도 짓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헌신으로 지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우리가 신앙신을 하는 것 몇 달이 거치면 다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의 신부의 단장은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단장하는 그 외에는 다른 단장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면 그건 내버려 둬야죠 그건 사랑이 없고 용서를 모르고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게 사람에게 굴레 씌운다고 끌어와서 되겠어요 억지로 굴레를 세우고 재갈을 물려서 끌어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데 그게 억지로 했는지 아닌지 그거 아시는데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의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멸려가는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에 뼈가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정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이 미뤄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봐 피로 흘리자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참선자라고 봐도 돼요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3절 이후에 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겉으로 들은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삶을 봐야 돼요 도대체 그 사람이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의 과정과 함께 말을 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죠 번드러하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악인의 말인지 정직한 말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죠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7절은 앞에 1절과 같은 연결됩니다 아까 본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 악인은 결국은 엎드려져 소멸됩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드러내려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질한 자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은 허유의식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천하게 여김을 받아도 실속이 있는 삶 실상적으로 실속이 있는 삶이 낫지 겉으로 허세를 부리고 높은 체하지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림보다 낫지 않느냐 이건 실상과 허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환란과 궁핍이 이 서머라 교회거든요 환란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네가 부여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실상과 허상 겉으로는 막 그들먹거리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자가 있고 겉으로는 참 비천해 보이도 실속이 있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실상과 허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만 꾸며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데 실속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라 교회는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있어요?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다 뭐요? 너 참 부여한 자다 그런데 라우디에게 라우디에게 요한계 3년 10절 19절에 라우디에게는 어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하지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마하여 징계하노님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책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책마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또 복음 듣고 그래서 우리는 부자함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하지 없다 하나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눈물었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한다는 거죠 훈계하고 겨,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믿음의 부여지란 말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나은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부여지란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체를 가려라 흰옷은 의의 세마보스예요 그것을 갑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의의 피 가운데 그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해당, 사탄의 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금모습을 꾸미는 자라 율법에 의하고 흠이 없다는 자라 그래서 너희 안에 비방하는 자들은 유황신 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트로 꾸미는 율법의 의로 자기를 체험하는 사탄의 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문하게 필법받는 자들의 실상은 부여하다 그런데 이 라우드기아는 진짜로 부자 교회였어요 라우드기아는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있어서 부자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자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의 실상을 보니까 네가 정말로 가난하다 그래서 믿음에 부여해지고 의의 흰옷을 입어라 그래서 러그버 선수죠 보지 않게 하라 눈에 안역을 사서 봐라 지혜 계시의 응원으로서 말씀을 제대로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해 책만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해라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곳조차도 빼앗긴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의의 생명들을 말해요 그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로 달아주신 그 의의 풍성함들이 날마다 더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과 책망을 달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한교에 한 20년쯤 이래 쭉 가보면요 사람들이 굴곡이 있어요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쑥 꺼졌다가 한참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또 쑥 올라왔다가 이름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한 몇 년 듣고 나면 많이 먹었다 고마해라 배부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오는 여러분들처럼 귀하게 여기입니다 올 수 있으면서도 안 오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데 별 관심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오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뭘 받는 시간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람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수요일 오는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빌어주면 그거 보고 오지만 저도 이 말씀에 책망을 받는 거 제가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이 책망을 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누가 달고 좋아서 이 말을 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20년 동안 보면 보여요 그래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분이 드디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구나 라고 해서 살짝 기대를 할 만하면 또 실망을 시켜요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내가 왜 사람에게 기대를 하나 완전히 포기하면 어느 날 또 보여요 자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그러니까 구절은 뭐예요? 껍데기 말고 껍데기 말고 우리 속이 뭔지 우리 속에 진짜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들이 있는지 그거 봐라 이 말이죠 실상을 보란 말이죠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자기의 가축절도차도 어떻게 보면 가축의 생명도 극률이긴다 말이죠 놀랍게도 안식을 기하여 지키라 가운데 안식을 기하여 지키라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요? 네 집에 있는 짐승도 그러니까 일하는 소들조차도 쉬게 하라는 거죠 안식에 안식의 의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극률이 있는지는 소도 쉬게 하라는 말이죠 종들도 쉬게 하고 소들도 쉬게 하라 또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베드로사다하고 뭐라고요? 보금전한지는 보금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같이 인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극률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네요 여러분 루아커피 아시죠? 비싸니까 그게 원래 사향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거두어서 콩을 볶아내는 것이 사실은 똥찌꺼기예요 루아커피가 그런데 이게 비싸니까 향이 있다고 비싸니까 사향고양이를 잡아서 커피만 먹이는 거예요 커피만 먹이면 영양가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통 사향고양이 13년 14년 사는데요 강제로 잡아가 커피만 먹이니까 한 3, 4년 만에 죽어요 병이 몸은 병이 들어서 스트럼 빠지고 전에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돈 되니까 사향고양이를 잡아서 커피만 먹이는 거죠 똥 사는 그걸 씻어서 루아커피라고 우리가 마시고 비싸게 다른 것은 커피 5,6천원이면 그거는 몇만 원 하는 짜리 커피라고 그렇게 동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잔인하게 지금 사육하는 짐승들 보세요 사육하는 짐승들 그 닭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인간의 탐심이 이렇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긍률을 베푼다고 하는 그 긍률을 줬어도 정말 잔인한 거예요 한때 우리 정부에 있던 어떤 높은 관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했어요? 개돼지 같은 저 백성들은 외부인인가 영화에도 나왔죠 신문 논설 주관이 그 개돼지들입니다 적당히 짓다가 거칠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개돼지들에게는 그냥 먹을 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 이것도 그들의 입장에는 뭐예요? 내가 긍률을 베풀었다고 해요 이게 악인이 베푸는 긍률이에요 자기들은 먹고 살만큼은 좋다 악인이 베푸는 긍률인데 그 긍률이라는 것도 잔인한 거예요 악인의 긍률은 요즘 인천상륙작전이라고 윤태호 씨입니까? 그 사람이 글이 많았는데요 그 인천상륙작전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쭉 잘 쓰고 있는데 정말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그 배고픈 시절에 어떤 부자가 글을 잘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기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놓은 빵이라든지 초콜릿 그 찌꺼기를 월급 대신 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좀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곡식을 사야 되는데 그걸 주면서 굉장히 자기는 뭐예요? 긍률을 베푸는 것처럼 이 악인들의 긍률은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11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며 방탕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이라 마땅히 농경사에서는 부지런히 농사 지어야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럼 먹을 거 많죠 그러나 방탕한 자는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단지 농사 짓는 그 얘기로 마치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경적하듯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풍족해집니다 그러나 깨울러서 말씀 이거 가까이 안 하면 있는 것조차도 읍백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를 알자 열심히 요호를 알자 그러잖아요 주의 아침 빛같이 일정하니까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면만 결실하느니라 악인이라는 것은 결국 불의의 이익은 불안당이죠 땀 안 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불안당 같은 놈들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면만 결실하느냐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의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면 죽는 걸 알아요 고난당하고 죽을 걸 알고 올라가면서 장로를 부탕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교회 장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가 교회 안에 제대로 흐르는가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가 이걸 돌보고 보살피는 자가 장로들 즉 목사들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태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르신 말을 하는 사람들 일어날 줄 내가 안 오라 바울이 떠나고 나면요 외부에서도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똑같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다른 말 하는 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이끌어 가려고 다른 말에서 사람을 끌고 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내용이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갔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섞으면 그게 바깥에서 오는 1위가 될 수 있고 안에서 나오는 1위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밤낮 눈물을 흘면서 3년 동안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마고 가르친 이 이야기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데리고 머물러 계십시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건면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이 교훈을 들으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험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능든히 세우고 그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뭐가 있게 하려고요? 기업이 무슨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크기하다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눈물을 흘며 훈계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이 교훈과 훈계와 책망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룩의 그 십자가의 피 위에 우리의 존재 기반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해서 예수 그룩의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이룬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